저희는 지금 파리를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기차 시간도 모르면서 아무 플랫폼에나 뛰어가서 나를 여러모로 힘들게 한 캐리어까지 끌고 다른 여차 살 뻔한 홍여사 잘 부탁해 허 마이스트로 여기는 파리 에스왈 개선문입니다 개선했습니다 뭘 개선해 개선해 안녕 나폴레옥씨 나폴레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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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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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더 예쁘게 나와 달팽이 요리 달팽이 요리 이게 네모난게? 감자처럼 생겼는데? 치즈에요 진짜 맛있어 잘 익혀서 잘 찝어서 드세요 와우 재밌다 생애 첫 달팽이 요리가 나 달팽이 뭐 봤어? 크림으로 되어있는 달팽이 먹어봤는데 기억이 안날거에요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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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따라서 이걸로 탔어 이걸로 탔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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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습니다. 프랑스 식당 고운이라는 데 왔습니다. 해물순두부 찌개와 제육 돌솥비빔밥 제의 링크를 부르기 한 권한을 타고 고운이라는 데 고운이 한 권한을 이해 한 권한을 한 권한을 한 권한을 한 권한을 한 권한을 한 권한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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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